아, 정말 여기서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. 저기까지. 네, 이렇게 구미산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구미시는 여러분들도 보고 많은 선배님들의 노래도 같이 들으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도 계신가요? 네! 그러면 저희 다음 곡 이어서 빨리 들려드릴게요. 다음 곡은 뭐죠? 네, 다음 곡은 진살랑의 이어가 여러분 아세요? 네! 진살랑의 이어가 여러분 어떠셨어요? 네! 어떠셨어요? 네! 아, 너무 이상하네요. 저희가 이어서 댄스곡을 연달아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 아, 지사편도 여행을 갔고 이 분위기를 즐겨도 될 것 같아요, 저희도. 그쵸? 네!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좀 한 분 한 분 좀 자세히 눈을 마주칠까 하는데 어떠세요? 네! 좋아요? 네! 저희도 좋아요. 네, 그러면 다음 곡을 레이디스마이 지내드릴게요. 헤이디스마이, 헤이디스마이, 헤이디스마이.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. 너무 아쉬운데 이따가 돌아가실 때 안전 유의해서 돌아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셨죠? 아셨죠? 네! 아까 들어보니까 4만 명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다들 집에 가시려면 조심조심 네? 해주세요. 질서 정말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. 네, 모두 돌아가실 때 다치지 않게 서로서로 개강을 염보하면서 조심히 다들 들어갑시다. 네! 저희 무대가 끝나도 아름다운 불꽃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안전 꼭 챙기고 계시길 바랍니다. 네, 여러분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. 어떤 맛 좋아하세요? 안 하셨거든요. 어? 무슨 맛이요? 파란 맛이라고요? 다시, 다시. 어떤 맛 좋아한다고요? 빨간 맛이에요! 오, 맞습니다. 김희희, 신민이 여러분들은 빨간 맛을 좋아하시는군요. 저희도예요. 빨간 맛 제일 좋아하잖아요. 네. 빨간 맛 제일 좋아해요. 네, 저도 운명인가? 운명인가 봐요. 김희희, 신민이 여러분들은 저 레드멜벳이 빨간 맛을 좋아하는 걸로 운명인 게 밝혀졌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얼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빨간 맛을 불러드려야 될 텐데요. 우리 한 번 아쉬우니까 연습 한 번. 아, 그럴까요? 준비됐어요? 네! 자, 옌은이. 5, 6, 3, 4, 4, 5, 6, 4, 5, 6, 6, 7, 7, 8, 9, 9, 9, 9, 9, 9, 9, 9, 9, 10, 10, 10, 9, 9, 10, 11, 10, 10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레드릴스였습니다